클램은 중둔근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골반뿐 아니라 탄탄한 힘 라인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작을 할 때 엉덩이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세요. 클램이 어떤 동작이었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클램은 조개 모양을 뜻하는 건데 아까 전에는 일직선으로 펴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펴내지 않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해볼게요. 무릎과 무릎이 멀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위의 무릎만 천장으로 쭉 보내볼게요. 발끝은 멀어지지만 우리 발꿈치는 붙어 있을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장으로 무릎 쭉 이때 중둔근 자국 오나요, 혹시? 네, 맞아요. 신기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중둔근이 아픈 그런 운동이에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장으로 쭉 보내서 중둔근의 힘 느껴지면 다시 마시면서 다운을 할게요. 우선은 클램 동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서 지금 틀린 거. 골반이 뒤로 너무... 많이 왔어요. 어, 많이 갔어요. 골반은 고정. 자, 다시 한번. 좋아요. 다운. 숨 내쉬고 후 다운. 자, 힙에 힘 들어오나요? 네, 좀 아픈 것도 같고. 아픈 게 당연해요. 조금 더 업 업 다운 이때 복부는 쏙 납작하게 자, 계속 신경 쓰고 좋아요. 여기 지금 살짝 뜨게 하고 우리 발끝도 이제 무릎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끝 같이 따라갈게요. 좋아요. 복부 쏙 넣고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여기서 멈춰. 여기서 정지.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더 위로 후 후 호흡 호흡 다운 하나 업 다운 둘 업 다운 셋 업 다운 넷 억, 따윈, 다섯 억, 따윈, 여섯 억, 따윈, 일곱 억, 따윈, 여덟 억, 따윈, 아홉 업 다운 열 다시 업 다운 하나 업 다운 둘 업 다운 셋 업 다운 넷 마지막 업 다운 다섯 네 쉬고 업 다운 하나 업 다운 둘 업 다운 셋 업 다운 넷 업 다운 다섯 업 다운 여섯 업 다운 일곱 업 다운 여덟 업 다운 아홉 업 다운 열 다시 한 번 업 다운 하나 업 다운 둘 업 다운 셋 업 다운 넷 마지막 다운 다운